할머니, 할머니도 스팸 전화 많이 오지? 아,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어, 여비네 이게 스팸 전화 걸러주는 어플인데 내가 특별히 깔아줄게 됐다마 할머니는 그냥 전화가 되면 된다 에이, 스팸 방지는 스마트 시대에 필수인데 기다려봐야 줄게 해줄게 내가 할게 됐다마 할머니는 그냥 전화만 되면 된다 할머니 뭐 안 물으잖아 내가 깔아줄게 기다려 엄마, 할머니는 그냥 전화만 되면 된다 만져봐, 티전화 전화만으로도 스팸 방지가 되는 티전화 안심통화 알아, 티전화면 된다 안 받아, 왜 받아 티전화, 일주일만 만져봐 응? 일주일만 스팸gov 매주 일상자